전기료 폭탄에 신음하는 과정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료는 전년 같은 달보다 29.5% 올랐는데요. 이 같은 상황 속 중견 중소기업들이 안사면 손해식 전략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고물가 속 이른바 과시적 비소비 흐름에 맞춰 전기료 부담을 줄인 상품을 내놓거나 보상 판매 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위니아의 경우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에어컨 시장에 가성비를 앞세운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2023년형 위니아 에어블은 인공지능 기술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일부 모델의 경우 일반 냉방에 쓰는 최대 전력량 대비 50%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휴테크는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안마의자 업계에서 가격 동결을 선언하고 보상 판매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자사는 물론 타사 제품도 보상 판매하는데 9개 품목 할인율이 최대 54%에 달합니다. 자사 제품을 일단 써보면 고객이 만족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는 설명입니다. 원가 상승 환경은 업계와 동일하지만 가격 인상은 고객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소비자 가격 동결을 결정하고 보상 판매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에 가치 소비와 절제가 미덕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품 효율과 소비자 만족 재고를 위한 기업들의 머리싸움은 당분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뉴스 토마토 이범종입니다.